아 포켓몬 디버시를 세 번째 똑같은 것만 나왔어 뿌 파리빵이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면 2세대 포켓몬 디버시를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했는데 안 나왔어 뿌 계속 모다 비만 똑같은 것만 넣어 뿌 내가 너한테 디버시 해줄까? 갑자기 뿌 너가 나한테 그렇게 왜 착하게 주냐? 흥! 그럼 안 준다 아냐아냐아냐아냐 왜왜 봐봐 봐봐 이거 우리 교회 친구가 너 주래 뿌 이러는 것 같지 않아? 아 아 아 진짜? 누가 그렇게 착한 친구가 있냐 뿌 다른 애들 것도 줬어 볼래? 어울리는 거 줬어 어울리는 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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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한테 준 것 같아? 응 약간 백서가? 정답! 이건 백서가 준 거고 이건 누군 것 같아? 약간 박세인? 맞아 뭐라고?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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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세인이다 박세인이다 예 너 호랑이냐 뿌 그래 나 호랑이다 호랑이다 호랑이야 왜왜왜왜왜 너 잘 왔다 우리 교회에 어떤 친구가 너 이거 주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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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맨날 포켓봇빵 없어가지고 쿠키룩밥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겨우 나와도 안 좋은 것만 나왔는데 그래 그래 이해해 오 대박이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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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친구가 저번째 생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들 3천원씩 줘 아 어머 미안 아 피부가 좋아보여가지고 그 돈을 뺏는 게 어딨어 알았어 그럼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주셈 아 나 디부시 예쁘게 보관하고 싶은데 예쁘게 보관하고 싶지 어 멋지게 보관하고 싶지 어 마카리하게 간직하고 싶지 어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 엄청난 게 우리 집에 있지 할래 어 그럼 이따 편의점에서 뭐 하나 진짜 사주기 어 좋았어 그러면 디부시 진짜 완전 멋지게 보관하기 짐미짐미짐미 시작 짜잔 포켓몬 키링 메이커 키링 메이커 우와 이거 카메라처럼 생겼다 뿌 착각 그치 귀여워 밀키 이걸 더 귀엽게 꾸며볼거야 여기 있는 스티커들로 꾸며볼게 먼저 텔라 르 이쯤 오 귀여워 노란색 슬라임 뿌려주고 나도 나도 꾸미기 해볼래 헥 나는 갈래를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갈래를 뿌 나도 빼먹으면 안돼 나도 있다고 여기다 붙일거야 오 색깔 잘 어울려 하트 뿅 오 예쁘게 잘 꾸몄다 옆에까지 이렇게 예쁘게 잘 꾸몄으면 이제 바로 키링 만들기를 할 건데 이거 진짜 재밌어 한 번에 슈루럭 돼 진짜 신기하게 슈루럭? 궁금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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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다양한 키링 꾸미기가 있는데 그중에 꾸밀 거를 딱 집어서 뿌 네모난 키링 제 커버를 여기다 껴주고 1번 2번 3번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른 다음 마지막에 짠 이렇게 껴주기 우와 신기하다 뿌 이렇게 딱 끼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까지 해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붓씨 우와 이렇게 완성 대박 대박이잖아 대박이지 그리고 나서 이 키링 거리를 걸어주면 진짜 키링 완성 진짜다 진짜 짜장 이제 여기다가 띠브씨를 넣어주면 딱이야 진짜 딱이네 진짜 딱이지? 완전 예쁘겠지? 해보자 해보자 진짜 띠브씨를 붙여서 해볼게 원하는 디자인에다가 놓고 이렇게 띠브씨를 붙여줘 이 위에도 난 띠브씨리다 이렇게 한 번도? 난 띠브씨리다 이렇게 딱 붙여줬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키링도 껴주고 이제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오 과연 될지 잘 될지? 하나 둘 셋! 오 됐다! 너무 귀여워 나도 해볼래 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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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다? 나도 이렇게 받은 띠브씨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붙이고 뿌! 그 다음에 위에 이름도 딱 멋지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밑에 포켓몬 요것도 여기다가 붙인다 뿌! 마지막으로 여기다 키링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끼고 한다? 아니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나의 귀를 보았어 뿌! 됐다 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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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되니까 뭐 할 말이 없다 봐봐 재밌다 재밌어? 막 여기에 반짝이 홀로그램 종이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도 예쁘겠다 뿌! 오 그렇겠네! 누나 그런 종이 있어! 여기 있잖아 오 너도 그거 만들게 했냐? 어 뽑아서 했지! 일러가 마음에 들더라고? 이걸 키링 모양으로 잘라서 됐다 이걸 키링 모양으로 잘라서 내꺼 스티커로 만들어볼래 오 그래도 되겠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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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본다! 내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홀로그램 종이를 위에 넣어준 후 여기 키링을 끼고 자 해본다 하나 둘 셋 이거잖아 예쁘잖아 나 이거 가방에 바로 걸거야 여기다 걸면 완전 난리나지? 찰떡이잖아 찰떡 와 진짜 잘 어울린다 뿌! 여기 디자인 여러개 있으니까 양갈래 너도 갖고 싶으면 만들어 응 고마워 진짜 우리 오비키한테 맛있는거 사줘야겠다 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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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거 골라 나이스! 그럼 이따가는 한 명이 사주고 나중에 한 명은 피아노 끝나고 사주고 그래라 이거 봐라 뿌! 내 스티커에다 붙였다 뿌! 얼마나 귀엽냐 뿌! 그런 다음 여기다 홀로그램을 올린 다음에 제발 잘되라 뿌! 안돼! ahí movement 또 내 친구가 짱구 스티커를 줘가지고 봐봐 care 100% 이렇게 두개 줬는데 나는 이거 쇠발자전거 이걸로 꿔 miał 꿔벌게 말라 꼬매볼거임! 이걸로 꾸미면 완전 귀엽겠지! 킁킁킁킁! 자, 하고 또 꾸며볼까요? 완성~! 제발 됐어 좀 더 재밌겠다 뭐야! 귀엽다 뿠~! 허허! 나 이거 만들다가 망했는데 이거 어떡해? 아, 그거 바늘로 하면 되는데 잠깐 줘봐 이렇게 뾰족한 클립으로 이렇게 여기 누르면은 다시 쓸 수 있거든? 봐봐 한번 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끝남 다시 쓸 수 있음 이거는 위험하니까 우리 오키님들은 꼭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해 주세요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이 해줘야 돼요 뿌! 자 됐다 이제 다시 만들기 하면 됨 오 좋잖아? 나는 크로스백에다가 달아야지 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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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음 마음에 들어 우와 나 여기다 달았다 내 카드 지갑에다가 너무 이쁘다 뿌 음 너무 이뻐 아하하 네 엄마 네 지금 가려구요 네네 너네 아줌마 왜? 나 피어나봐야돼 야 야 나 사줘야지 같이 안가냐? 싫어 안 사줘 뭐야 마음이 바뀌었어 키링 갖고 나니까 사주기 싫어졌어 나도 나도 사주기 싫다 뿌 뭐야 야 그럼 키링 내놔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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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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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나쁘다 얘 가자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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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둘이 한통속이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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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 진짜 가냐? 너네 의리가 진짜 없다 와 이렇게 다 어지르기만 하고 어째 이렇게 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냐? 우리 오키님들은 저런 거 배우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오키님들 소중하니까 어? 박쌤 푼 아니야 이거? 저거는 양감래 지갑 이걸 볼모로 잡아서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안 줘야지 히히히 힍힍 힝힝 힝힝 아 오 내 카드 지금 없어 없다 없어다 여기 타이밍트리 주구가 나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띠브실로 키링 만들기 대성공